자 우리 대한민국 오늘 밤이죠 사실은 새벽 내일 새벽 결승전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기원하면서 인사하고 축구에 관심 없는 분 아이언 셰프입니다 따시입니다 즐겁습니다 노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주 까마귀한테 댄퉁당했던 가스 댕이에요 네 저는 1%입니다 오늘도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나스댕 선수 까마귀들이 아직 나스댕 선수의 위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댕 선수 잘 들었어요 제우스님 제우스님 묵직하신 제우스님 넘어 에이 씨 성공 좀 나와요 거기 노쿠님 여기 왜 뭔 상관인데 넘어갔어요 성공 넘어갔어요 과연 저기서 살렸습니다 성공입니다 오 자연재수님 동작은 좋았습니다 나스윤 선수 넘어갔어요. 그렇죠. 넘어갔어요. 마지막 관문 아,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신 분. 엄청납니다. 겨울피님, 마지막 관문 줄줄이 사탕으로 통과하도록 합니다. 원래 지금 네번째야. 더 통과하시지. 좋아요. 더 평정자. 스님. 스님. 스스스스스. 셰프님, 좋아요. 아, 거기서 몸을 왼쪽으로 꺾죠?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땡입니다. 핸드링 반칙, 땡입니다. 나스앵 선수 출발했습니다. 나스앵 선수. 이제 조금 아까 한건 했죠? 까마귀가 안울어서 멘탈 깨지기 시작했죠? 아 진짜 올라갔고요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이쪽 갈까? 저쪽 갈까? 하다가? 왜 또 전화가 오지? 난 진짜 왜 전화가 오지? 내가 잘못이 아니라 왜 전화가 오냐고 전화를 내가 건 것도 아니고 전화 오는 것까지 전화 온 걸로 말아야지 내가 나한테 얘기하냐고 없어요 없어요 왜 멈추지? 좋아요 아깝습니다 코스는 잘 잡았는데 아까워요 왔어요 그분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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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스내고 와 타면 까마귀가 오냐고 아 아 올라가 올라가 좋아요 아 아깝네요 좋아요 아 아 아깝습니다 야 아무 처리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말도 하지 마세요 네 아 아 이제 마지막이고요 아무도 성공 못하고 끝나나요? 끝나고 갔어요 과연 루프님 올라갔어요? 천국입니다 희한하게 거기로 빠져도 성공입니다 왜 그리로 가십니까? 초급 초급이예요 자 시님 당끝 코스로 도전합니다 살려 아직 안 죽었어요 핸드링 반치가 있는 곳이에요 잘 옮겼고 출발만 시키면 되는데 오 힘이 좋네요 힘이 좋아요 어때요? 까다로운 걸 살려냈고요 좋아요 마지막 아 이건 진짜 아깝네 핸드링 반칙이 있어요 안 닫고요 아 오늘 날이시네 아 조향으로 아 조향으로 꺾었어요 조향으로 꺾었어요 조향으로 꺾었어요 조향의 달인 조달 성공입니다 합시다 재구스님 조향으로 retire 돌려 살려 살려 대표님 지난번에 아까웠죠 오늘 성공할 거 같아요 10초 10초 아 어우 좋아요 조향으로 호핑 안썼어요? 그러나 써야되요 여기 아 호핑 없이 아 아깝다 땡입니다 땡입니다 딱 걸렸습니다 땡입니다 배우스님 오 좋아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셰프님 요번에 기대가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좋아요 호핑이 되니까 가야 돼 됐어 됐어 됐고 살렸고요 살렸고요 성공하면 최초에요 본인 최초로 과연 토마스님 본인 스스로 집중을 깨요 배우스님 잘 올라갔고요 조향으로 꼽혔어요 조향으로 성공입니다 조향으로 성공입니다 조향으로 성공입니다 조향으로 성공입니다 조향으로 해볼라고 호핑을 한번 띄워주면 참 좋은데 호핑을 한번 띄워주면 참 좋은데 오 좋아요 아이유 제우스님 아 요번에 좋아요 요번에 좋아요 각도는 일단 있구요 좋아요 요번에 아이유 거기서 좋아요 요번엔 요번엔 좋아요 핸드링 반칙 핸드링 반칙 피했구요 꺽 꺾구요 꺾었어요 꺽 꺾 꺾구요 의지의 나스댕 선수 되겠습니다 까마귀가 안오르면 참 잘해요 됐어요 됐어요 가요 아아 그걸 생각을 해야되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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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올라가면 꺾기가 여기서 꺾기가 나쁘죠 조향으로 할거면은 예 출장 갔다와서 아직 시차적응이 안되고 있어요 시차적응이 안되고 있어요 피했구요 일단 핸드링 반칙 피했구요 엠티비에 무슨 핸드링 반칙인지 하겠지만 우리 있어요 아 뭐야 이거 ㅋㅋㅋㅋㅋㅋ 씨 자가 두개에요 쌍씨 코스에요 욕 아니에요 로크님 성공경험있구요 뒷바퀴가 거울를 담으 땡이에요 나스댕 선수 심각해요 나스댕 선수 나스댕 선수 나스댕 선수 나스댕 선수 잡아요 토마스님 지난주에는 성공을 갔었는데 아 왜 내렸지 아 왜 내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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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속도 안내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결빈님 전기자전거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아 아 따시니 하행선에서 출발합니다 어 좋아요 아 포기를 했네요 아 아 나스댕 선수 아 아 아 아 아 아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짜 유유 유유될뻔했어요 유유 지난주 영상을 잘 봤으면 어떻게 공략하는 지가 나와있어요 거기서 집어넣고 돌려요 그냥 못가요 그냥은 잘 안되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 아라 아아 한번만 기회 주십시오 한번만 드론 촬영같아 보이지만 드론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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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아이고 이거 진짜 아깝습니다 축구만큼은 이러면 안됩니다 축구만큼은 이러면 안돼 축구만큼은 이러면 안돼 축구만큼은 이러면 안돼 축구만큼은 이러면 안돼 축구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오 좋아요 안좋아요 아 좋네 좋아요 좋아요 살려야되요 아이고 아이씨 아이씨 선수 전에 몇번 성공한걸로 알고있는데 좋아요 아직 안좋았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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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아이씨 어쨌건 성공입니다 하하하하 아이씨 별빛님 잘 들어갔구요 여기서 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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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입니다 따시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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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집이 있어요 똥꼬집이 아이씨 아이씨 올라갔구요 올라갔구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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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걸렸어요 예 좋습니다 아이씨 나스댕 선수 똥꼬집 나스댕 고맙스님 고맙스님 살려야되요 어이씨 가만있어 잘 들어갔어요 됐어 성공입니다 골만 들어가면 되요 품질이고 뭐고 골만 들어가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요 요 멋집니다 성공입니다 나스댕 선수 품질 따지다가 아직 성공 못하고 있구요 굳이 절로에서 가겠습니다 똥꼬집 나스댕입니다 똥꼬집 나스댕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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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스님 아이고 끝에서 좋아요 오 좋아요 아이고 아깝다 신나이 나스댕 선수 팔찜 haya 올라가는게 어려운건 아니다 과연? 과연? 아 역시 추억의 숙제라는지 잘 아네요 여기 올라가는게 어려운게 아니죠 직진이 직진 보잖아 많이 좋아졌어요 호핑이 좋아요 힘이 좋아서 성공할거로 예상합니다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성공입니다 아이언 셰프님 많이 늘었어요 기대주에요 기대주 아이언 셰프님은 이제 아 좋아요 좋아요 빡세요 빡세요 오우 좋아요 성공입니다 아 자신이 만만치 않아요 무게가 무거워서 막 빠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요 가요 가요 성공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한방에 성공인가요 오우 대단하신 분 성공입니다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많이가요 아이고 깹니다 잘 침착하게 올려요 올려요 고 Battery 들어가자 뭐지 자 7일 얘가 슬림 안나게 받쳐준다고 성공입니다 그냥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오늘밤에 축구가 있는데 나스탱처럼 저렇게 하면 이렇게 쳐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꼴을 벗네요 꼴을 됐어 좋아요 5평만 남았다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올리고 조금만 더 올리면 이제 나오는데 됐어 됐어 성공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죠 네 처음 처음 성공했습니다 제프님도 들이댑니다 오늘 안돼도 언젠간 되는거에요 큰일났죠 밑에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지 본인은 안되지 한강갈라이가 돼가요 됐어 됐어 호핑되나 됐다고 된게 아니죠 좋아요 올라가는거만 했어요 다스댕 선수리 우리가 별로 기대를 안하는 선수죠 다섯 번 할라니까 다섯 번 할라니까 다섯 번 할라니까 다섯 번 할라니까 한번 하는거고 말면 마는거고 졸라이가 됐지 올라가는 갔어요 올라가는 갔어요 올라가는 갔어요 뛰는데 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나스댕 선수 오늘 한건 하나요? 나스댕 선수 오늘 한건 하나요? 나스댕 선수가 옛날에 똥꼬 박기 그때는 가변심포스트가 없어서 똥꼬 박는게 기술이었는데 요즘 기술이 많이 바뀌었어요 똥꼬 뛰고 이제 해머링 동작을 많이 쓰는데 나스댕 선수 똥꼬를 안 뗐죠? 네 네 안 뗐어요 똥꼬 박기에 똥꼬 좀 박아보신 분인데 똥박하고 똥박 똥꼬에 주목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나스댕 선수 옛날 동작은 살짝 버리고 신 동작을 도입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똥꼬 똥꼬 시대는 갔습니다 똥박은 끝났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 그러나 고집이 있어요 이 선수는 노선은 죽지 않아 죽어가가네 고집만 있어요 에이씨 여러분 이제 똥꼬에 주목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동작 살짝 네 바로 바로 들면 조량도 흔들리지 않고 좋아요 들어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근데 연결 동작은 싹 좋지는 않았어요 잘한다 이제 보겠습니다 올드한 동작 올드한 동작 네 올드한 동작 붙어있는 똥꼬 이거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어? 이제 오늘 들었어요 살짝 들었어요 본인도 이제 들리는 건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너무 훈쪼났어 이제 기대해보겠습니다 나세영 선수 살짝 뭘 바꾼거 같아요 이제 병독에 띄는 그렇죠 살짝 지쳤죠? 지쳤어요 뺑뺑이라고 하도 돌려서 지친거죠 힘이 없어요 그 동작보다는 1위가 와서 다 바꿔놨잖아 조금씩 자세를 1위가 잘못했네요 1위가 잘못한거죠 그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왔나요? 트레일러 휴습니다 동작을 좀 어깨를 넣어 그렇지 지금 원활성 불안해 그렇죠 조금 고쳤어요 이제 배치기 드렸어요 확실히 배치기가 없어지고 배치기 하겠죠 아니에요 좀 바꾼거 같아요 본인이 반성을 좀 했어요 반성했을까요 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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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 요번에 부드러웠어 그렇죠 그렇게 부드럽지 않았고 아 그래도 부..